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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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불닭소스입니다! 이건 진짜 맵다 ! 맵다! 그러나 맛있네요! 정말 맛있어요! 초콜릿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주황색은 어디서 더 맛있었어요? 오늘의 주황색은 정말 맛있어요 매콤해요 파티 마지막은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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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단맛이네요 흥미끄러스 새콤달콤 팽이버섯 맛은 정말 맛있어요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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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잘 어울려요 쫄깃쫄깃 애써도 달궈진해요 바삭바삭 새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새콤한 맛 새콤한 맛 새콤한 맛 매콤한 맛 새콤한 맛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늘은 고추냉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네요 치즈가 들어간다 치즈가 더 맛있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